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배치된 게 목격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에겐 탄약과 방한복, 침구류 등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할 일이라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에서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주.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해 점령 중인 곳으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첫 번째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된 것이 23일 목격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장성 3명과 장교 500명 등 북한군 1만 2천 명이 러시아 동부기지 5곳에서 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장병에겐 탄약과 침구류, 방한복, 위생용품 등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군 배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군 배치와 관련해 북한군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